선생님, 오늘 방송 촬영하시면서 따로 하고 싶은 말씀 없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 신을 떠나서 내 생각인데 여러 가정의 조언이 됐으면 좋겠어. 어떤 말씀이신가요? 지금 보면 중년 부부들 있잖아요. 이제 연애 시절에는 서로 잘 보이려고 막 죽고 못 살잖아. 근데 결혼을 했어. 이제 자손들을 낳고 살아. 낳고 사는데 이제는 서로가 알 걸 다 한단 말이야. 알다 보니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것까지는 좋아.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게 넘어가는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 닭방 쓰는 사람이 많아. 아직까지는 54살, 65살이면 부부가 떨어져서 잘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옛말에도 부부가 한 여에 같이 자야 정이 든다고 그냥 틀어져서 등을 돌리고 자다가도 무의식결의 부부니까 돌아서서 이제 자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로 그냥 부부가 그냥 물고품이 되고 하회가 되는 거야 말없이. 근데 거기서 남자가 손을 대고 여자가 손을 대고 탁탁 치우고 이게 큰 부부 싸움이 되겠지만 쟤 이렇게 모른 척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살면서 그렇게 이혼을 하고 막 이런 게 없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시국이 이래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많아서 좀 안타깝고 기왕이면 또 부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두 분이에서의 난 자녀들이 있잖아. 이 자녀들도 생각을 해야지. 만일에 나중에 뭐 아들이건 딸이건 결혼했을 적에 두 부부가 이제 같이 부모들이 있는 집 자손하고 없다는 자손하고 마지못해서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없다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 왜? 와서 상의하는 사람은 이 집에는요. 우리는 부부가 다 있는데요. 뭐 며느리는요. 뭐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가 있어요. 뭐 재혼이래요. 막 이래. 그러면 이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왜? 자기네 자손들도 또 결혼해서 그 며느리가 이제 부모가 재혼을 했으니까 그러지 않겠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더 상상을 해서 걱정을 해갖고 결혼 안 시켰으면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주어진 저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부들이 내가 제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떨어져서 각방을 쓰고 이러지 말고 같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부부가 더 정이 더 가고 또 남자분들은 그냥 예전에 연애할지 그냥 안 그랬지 그냥 너무 말을 막말한단 말이야. 이것도 부부간의 신뢰야. 여자도 자존심이 있어. 남자만 있는 게 남자가 그냥 하는 말로 그냥 뭐 어때 하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한마디 던진 이 돌이 여자들은 그게 가슴이 저기 되는 거야. 한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는 못 해. 얘기를 하면 싸움을 하자고 그럴 거 아니야.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가 싸움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는데 말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만일에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그런 저기를 이제 당했을 적에는 잠을 못 자. 그 다음에 이런 데 오면 이제 상담을 그런 상담을 많이 해. 그러면은 참 그게 그러면 당신들 봐서 떨어져서 자는군요. 그러면은 맞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분한테 뭘 하냐.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옛날에 연애했잖아. 연애하는 시절로 돌아가 그냥. 오면은 당신 왔어요. 술 좋아하면 찌개 끓여놓고 아유 여보 당신 한 잔 해. 이러면 안 하든지 왜 하면서도 남자기 때문에 좋아한다.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애 시절로 돌아가서 둘이가 이제 시간을 많이 갖고 하다보면 여가를 많이 즐기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이 더 화목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받아서 나중에 결혼해도 그런 가정은 꾸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 충분히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